안녕하세요 2PM입니다 네 저희 2PM이 월드투어 고크레이지를 NGO단체 플랜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영씨 플랜이 어떤 단체인지 아시나요? 여러분들 이 플랜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세계에 어렵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돕는 NGO단체입니다 이번 10월 3일과 4일 저희 2캠의 서울코스트를 시작으로 함께 세계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세계 어린이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을 저희 콘서트장에 있는 플랜 부스에 기부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플랜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소중한 정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콘서트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